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릴 종목 신성 델타테크구요 자 오늘 시초가의 마이너스 11%로 좀 시작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초록 철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걱정해 주셨을 주주 여러분들 위해서 이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히든 종목 받아 가셔서 당장 화요일부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록 철회에 대해서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초록 철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초록 철회 뭡니까 APS에 등재가 되었던 이러한 논문을 철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철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회를 왜 했으니까 여러분 자 사람들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 주가를 일부러 누른 다음 다시 한번 재매집을 통해서 손받김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주가를 조작하려고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뭔가요 두 번째 APL에 이미 등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중복을 피하려고 해서 APS에 논문을 철회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자 보시면 단지 이 APS에 이미 등재가 되어 있던 이러한 내용 자체가 수정기한이 2월 16일이었어요 2월 16일이었고 이 2월 16일이 수정기한이 오버됨에 따라서 이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APS에 협의를 일단은 요청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제출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허다하게 있어요 APS에도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추가 그러니까 연구 결과잖아요 연구 결과 연구 결과가 언제예요 3월 4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 얼마 안 남은 기한 동안 이 또 김연탁 교수님이 얼마나 많은 걸 또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를 하려고 지금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기한이 지났단 말이죠 2월 16일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을 철회를 하고 철회를 하고 일단은 APS에 다시 한번 재제출을 할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뭐 가짜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주가 조작이니 뭐 이런 이런 얘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이 APS에 협의 요청을 해서 다시 한번 재제출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잠시 초록 철회가 있었던 거는 맞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지금 또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회복이 됐죠 금세 회복이 됐습니다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서 금세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LK99가 정말 초전도 채가 맞다면 지금 이 시장에서는 약 5천조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삼성전자 시총이 얼마예요? 삼전 시총이 500조원이거든요 그런데 LK99가 맞다면 5천조원에 대한 규모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뭐 거의 가늠이 안 되죠 가늠이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지금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걱정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걱정할 필요 없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주문철 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회복을 좀 지켜주면서 아직까지도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걸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가 보란듯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 초반부터 눌림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추후에 수익을 다시 한번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찬스를 우리가 좀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러한 찬스가 또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추세선 넘어가면서까지 분명히 매수하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이 났을 때 여러분들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셨던 분들 지금 여기서 재매집 못한 것도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아 여기가 마지막 전류장이었네 여기서 꼭 탔어야 됐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벗어날 만큼의 오버슈팅이 나오면 오버슈팅이 나오면 꼭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고 물론 이 조정은 기술적인 조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조정 흐름이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재매집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좀 이용이 되겠습니까 실시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실시간에 대한 대응 실시간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단기 평선을 중심으로 항상 추세가 이탈하는지 역배열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던 신성 델타테크가 갑자기 이런 식의 이슈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서야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타점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안내 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 신성 델타테크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이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미리 물량을 장악해 놓은 주체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가짜 사이트에 대한 뭐 이런 주가 조작이니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실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물량이 장악되어 있는 주체가 보인다면 이 주체가 결국 세력들일 것이고 이 세력들이 지금 이 차트에 관여를 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한번 인지를 하고 나면 모든 걸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러한 패턴에서도 지금 이 매도세가 왜 나왔겠냐고요 왜 신성 델타테크가 LK99라는 초전도체라는 물질을 발견을 하고 상승 추세를 불러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정이 왜 나왔겠습니까 미리 저점에서 물량을 장악한 주체가 여기 고점에서 상단 부근에서 흔들기를 시전한다면 개인들의 페닉셀은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페닉셀의 의도된 의도된 매도세는 결국 또 누가 받아가느냐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받아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흔들기를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 추세 보여줘 놓고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1차적인 지지 라인이 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지선에 역할 수행을 못하고 끝내 눌러 앉아버린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우리가 봤을 때 자 여기 2평선이 깨진 지금 이 시점에 도지캔들이 한번 나와주면서 왜 지지선을 만났기 때문에 도지캔들이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불구하고 역할 수행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장대음봉이 연출이 되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어떻게 된다 손받김이 일어난다 개인들의 매도세를 전부 다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횡복권 나온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쌍바닥 지점을 그리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지지수급이 붙어줍니다 자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삼각수렴이 교차하는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게 항상 말씀드렸어요 외인과 기관 외인과 기관 자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한번 봅시다 자 12월 15일이었고요 12월 15일날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어디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3만원 부근 그리고 3만 2천원 부근 지금 이 자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급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 이 타이밍이 뭐다? 12월 15일이 뭐였다? 우리한테 제2의 최저점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저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타이밍에 그러니까 3만 2천원 부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매집을 진행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는 보유하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신성 델타테크 3만 2천 5백원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12월 15일날 말씀드렸습니다 12월 15일날 말씀드렸고 LK99 재검증 이슈 그리고 중국 초전도체 시연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박스권의 하단에 의해서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도모하게 되면서 매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것보다 매도가는 추후에 재안내 드린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매도가에 도달하지 못해서 우리는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타이밍이 최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 문자 받으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5073-8568원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똑같이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이런 식으로 답변 드리고 있어요 자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신성 델타테크 그러니까 LK99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재료에 대한 상승 이슈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거 뭐겠어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거 지금 나 여기 신성 델타테크 사도 되냐 매수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매수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또 어디를 봐야 되냐 목표가는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냥 부담 가지시 마시고 010-5073-8568번에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 이런 식으로 안내 받으시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냥 종목 받으시는 거 관심 종목에 담아두셨다가 이러한 종목들이 얼만큼 수익이 나고 이만큼 수익이 날라 그러면 또 얼만큼 걸리는지 이러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받아보시고 저도 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010-5073-8568번에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전부 타점 공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000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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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